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유튜버가 아닌데 일주일 전쯤 올린 트렉스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께서 트렉스 관련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 주셔서 제가 뭘 따로 올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시 쉐보레 차를 사게 된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트렉스를 사기 전까지 저는 11년 된 스파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신촌까지 출퇴근용으로 샀었는데 어쩌다 보니 10년 넘게 타게 되었어요 쉐보레에서도 가장 저렴한 스파크를 타면서도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가 튼튼하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었고 10년 넘게 타면서 접촉사고가 두번 그리고 큰 사고를 한번 겪었어요 좁은 시골길에서 쌍방으로 접촉사고가 난 것이 한 번이 있고 신호 대기 중에서 뒤에서 들이받는 제가 이제 피해자가 된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고 또 마지막 사고는 만취운즈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제 차를 들이받은 그래서 정면충도를 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쉐보레 차를 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튼튼하다는 점인데요 경차를 타면서 뭐 얼마나 큰 장점을 느꼈겠습니까 뭐 굼뜨고 답답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일단 편안했고 뭐 유지비나 그런 거는 뭐 다른 회사의 경차들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튼튼하다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자주 여러번 느꼈습니다 접촉사고는 렉스턴과 포터랑 사고가 났었어요 포터와의 접촉사고 때는 스파크 범퍼는 멀쩡했고 포터 범퍼는 많이 부서졌었고 또 렉스턴이 받았을 때는 렉스턴하고 또 제 차인 스파크 둘 다 멀쩡했습니다 마지막 사고인 음주운전자 차량은 유카니발이었고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 스파크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아래에서 언덕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또 무게가 두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차가 또 언덕 위에서 내려오면서 들이받았으니까 어... 제 차는 엔지니움이 다 망가지고 또 밀려서 옆에 산길로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순 염주화 2주 진단을 받아서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크게 다친 곳이나 아니면 피가 났다거나 멍이 들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차는 제 차도 폐차를 했고 가해자 차량인 유카니발도 폐차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고를 당한 스파크의 프레임이 단단하게 막아주어서 사람이 타는 실내 공간은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어백도 차가 충돌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기가 막히게 잘 펴졌습니다 그리고 차체에서 충격을 잘 받아주니까 암 유리의 파손도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엔진룸 말고 그 뒤쪽으로의 손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겪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은 차도 참 튼튼하게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고를 겪고 보니까 다음 차도 자연스럽게 쉐브레 차량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마침 트렉스 크로스오버 출시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전 계약일 다음 날인 23일에 LTE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을 추가해서 계약을 하고 5월 4일에 인수했습니다 여러 자동차 전문 유튜버들이 극찬하는 부분이나 또는 우려하는 부분들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400km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엔진의 출력과 미션 그리고 차체의 안정감 등의 밸런스가 참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L 엔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배기량의 차량인데도 제가 차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되게 잘 받았고 추월을 할 때 잘 치고 나가주고 또 제동이 필요할 때 밀리는 느낌 없이 잘 잡아주고 또 고속주행 할 때의 안정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경차를 타다가 큰 차를 타게 되면 굳이 트렉스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좋게 느껴지거든요 다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 생각이나 이런 게 객관적이라거나 정확한 그런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TE 트림이 상위 트림인 액티브나 또는 RS에 비해서 편의사항이 부족하지만 전동 시트나 트렁크 또는 무선 임포테인먼트 디지털 계기판 또는 썬루프 그리고 또 큰 인치의 타이어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었거든요 전동 시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별로 손대지 않고 계속 그냥 몇 년이고 운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트렁크 같은 경우도 그냥 손으로 열고 닫고 그렇게 하는 거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LTE 트림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TE를 계약하고 나서 다른 트림 차량 사진을 보면서 특히 이제 액티브 액티브 디자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 LTE도 검정색 루프 스킨 이렇게 랩핑을 하거나 또는 블랙 버터 이렇게 교체를 하고 또 전면부에 크롬 은색 매기수염 부분을 크롬 죽이기를 해서 검정으로 랩핑을 한다거나 도색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휠도 검정색으로 도색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제 간단한 튜닝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LTE 트림을 받고 보니까 딱히 DIY를 하지 않아도 꽤 만족스러운 편이라서 지금 당장은 블랙 버터에 교체만 했습니다 사실 차량 외관이라는게 남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자기 만족적인 측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도 만족스러워서 당분간 타다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고 그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때 루프 래핑도 해보고 휠 도색도 검정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트렉스를 사면서 많은 글들을 읽어 봤는데 큰 차 보다 적당한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차가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써 약간의 편의성만 갖춰져 있다면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큰 차 또는 편의사항이 많은 차 비싼 차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이번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트렉스가 아마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용성이 있고 공간 활용성도 좋고요 밸런스도 좋고 실내 공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촌스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조금 아쉬운 게 실내 플라스틱의 재질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거는 뭐 사실 운전이나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럭저럭 타협을 하고 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통 경쟁차종이라고 하는 차들이 있죠 뭐 타사의 다른 자동차들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동차들도 다 좋은 차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자신한테 이제 맞는 차 자기 성향에 맞는 차 아니면 디자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편의사항에 어떤 부분이 더 마음에 든다거나 그 정도 차이지 아마 대동소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도에 부합이 되는 차라면 그 어떤 자동차들도 다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시금 쉐벌의 자동차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트렉스 엘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엘티의 각 부위별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진이나 또는 짧은 조치 영상으로라도 찍어서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